음악 6월 21일 법률방송 노트데이 시작하겠습니다 각종 사생활 폭로와 악성 댓글에 시달리고 있는 배우 한예슬이 안전한 침묵보다는 침묵하지 않는 쪽을 선택하겠다며 허위 사실을 유포하는 유튜버 등에 대한 고소에 나선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유튜브를 둘러싼 이런 법적 다툼이나 논란이 어제 오늘 일이 아닌데 어떻게 봐야 하고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책과 사람들 오늘은 유튜법이라는 유튜브 법률 입문서를 출간한 신상진 변호사를 만나 관련 얘기들을 들어봤습니다 장한지 기자입니다 유튜브 시대 그러나 그 빛만큼 이른바 뒷광고 논란이나 아니면 말고식의 자극적인 표현, 악플 전쟁 등 그림자도 갈수록 짙어지고 있습니다 언론사 사내변호사로 7년째 재직 중인 신상진 변호사가 유튜브와 법의 합성어인 유튜법이라는 저서를 출간하게 된 배경이자 이유입니다 1인 미디어 유튜버 같은 경우에는 법적인 문제가 발생했을 때 조력을 받거나 아니면 그 문제 자체를 사전에 예방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측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공통된 쟁점을 가지고 제가 좀 쉽게 풀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 책을 기획을 하게 됐고 책은 유튜버를 위한 법 안내서라고 소제목을 갖고 있는데 머린말에서 신상진 변호사는 저는 기라성 같은 경력의 변호사도 귀감이 될 정의로운 변호사가 아니라고 솔직하게 적고 있습니다 하지만 콘텐츠를 만드는 분들 가까운 곳에서 그 고민과 노고를 보아왔고 열심히 콘텐츠를 만들고도 비난의 화살을 받는 일이 없도록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 싶었다는 게 신 변호사의 담백 솔직한 출간의 편입니다 뭔가 유튜브 자체도 유튜버들의 영향력이 늘어나면서 사회적으로도 유튜버들의 어떤 말이나 아니면 자료를 쓰는 거에 대해서도 논란이 많이 되더라고요 그때 이분들을 위한 쉬운 안내서를 쓰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책은 말을 할 때 알아야 할 법 다른 사람이 나올 때 알아야 할 법 다른 사람의 것을 써야 할 때 알아야 할 법 채널을 운영할 때 알아야 할 법 이렇게 4개의 장, 114개의 사례질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적어도 그런 법이 있는지 몰라서 못 지키는 경우는 없도록 몰라서 피해를 보는 경우는 없도록 하자는 건데 대표적인 경우가 유튜브에서 뜨거운 논란이 됐던 이른바 뒷광고 문제입니다 첫째로는 잘 알지 못해서인 것 같습니다 의도적으로 광고 사실을 전혀 모르게 숨기는 유튜버도 있지만 단지 잘 안 드러내고 이 정도면 단순히 정보를 덜 전달하거나 아니면 잘 안 드러나게 방송을 하는 정도로 문제가 있을까 조금 과장하는 정도인데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당장은 이득을 보는 것 같아도 이런 뒷광고는 해당 채널에 대한 이용자들의 신뢰 저하 그리고 구독자 수 감소 결국은 채널 폐쇄라는 부메랑으로 돌아올 수 있다고 신상진 변호사는 경고합니다 최근 또 유튜브의 고질적 문제로 지적되는 자극적 표현이나 악의적 비방, 허위 폭로 그에 따른 사생활 침해와 정신적 피해 문제에 대해 상당 부분을 할애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조회수를 높이기 위한 거심을 감안해도 용인할 수 있는 한도를 넘어선 콘텐츠들이 너무 많이 넘쳐난다는 것이 신상진 변호사의 지적입니다 구독자나 조회수를 늘리기 위해서 자극적인 표현을 쓰시는 분들이 많아요 정말 상욕이라는 표현까지 쓰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표현을 썼을 경우에는 이제 모욕죄에 해당을 하게 돼서 명예훼손이나 모욕죄는 실무에서 수사나 처벌이 쉽지 않고 유죄가 나더라도 처벌이 벌금 얼마 정도로 미약한 점도 이런 아니면 말고식의 의혹 제기와 비방, 악플 등이 근절되지 않고 있는 원인입니다 제가 뭔가 실무를 하면서 느낀 게 폭로의 진원지를 차기가 어려워요 익명으로 그냥 댓글을 달거나 하는 거에 대해서 이게 누군지를 알아야 일단 처벌을 하거나 이제 민사상 청구를 할 텐데 그게 되지 않아서 실제로는 뭔가 적절한 내용을 취하지 못하고 그냥 끝나버리는 경우도 상당히 있습니다 유튜브에서의 표현의 자유와 명예훼손 사이 어떤 입장을 취해야 하는지 법 철학적인 질문을 던져봤습니다 사람들이 정보를 많이 교환하게 되고 누구나 쉽게 방송을 하게 됨으로 인해서 사회적으로 얻는 공익적인 측면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봐요 그러면 이제 그러면 이 매체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까지 표현의 자유를 인정해줘야 될 것이냐 하는 문제입니다 기술의 발달을 통한 표현의 자유 신장 그로 인한 사생활 침해 논란 어디까지 용인해야 하고 어디서부터는 처벌해야 하는지 등 아직은 과도기적 단계에 있다는 것이 신상진 변호사의 진단입니다 결국에는 매체의 발전 상황을 따라서 규제가 이루어져야 되기는 하지만 아직은 이 규제 자체에 대해서도 표현의 자유와 선을 어디까지 정해야 될지에 대해서도 아직은 좀 과도기에는 최근 이외에도 초상권이나 저작권 콘텐츠 제작 계약서 작성 방법 상표, 세금 문제 등 다양한 문제를 망라하고 있습니다 초상권 부분은 기본적으로는 내가 누군가를 비치면 이 사람의 권리를 침해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시고 가장 중요한 것은 동의입니다 동의를 받고 방송을 하는 게 제일 안전하다라는 걸 항상 염두에 두고 계시고 동의서 같은 문서를 받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은데 그걸 받지 못하시면 그냥 동의를 받는 과정 자체를 녹화하시는 것만으로도 수학의 정석처럼 유튜브 제작자나 이용자들을 위한 유튜브의 정석을 표방하고 있는 책 유튜법 신상진 변호사는 유튜법을 통해 유튜브의 빛은 살리고 그림자는 지우는데 조그마한 도움이라도 됐으면 한다는 말로 인터뷰를 마무리했습니다 제가 이 책을 쓰면서 저는 입문서라는 느낌으로 썼어요 저는 말 자체를 법이 사람들한테 쉽게 접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법을 전혀 모르시는 분들이 접하면서 재미있게 읽으실 수 있게 구성을 해보고자 노력을 했거든요 법서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안내서라고 생각하고 편하게 봐주시면 책을 접하시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대한변협과 전국 14개 지방변호사회가 오늘 로톡 등 법률 플랫폼 관련한 입장문을 발표했습니다 변협과 14개 지방변호사회 전부가 공동으로 법률 플랫폼 사업 위법성과 위험성을 지적하는 입장문을 낸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로인사이드 왕성민 기자와 자세한 얘기 해보겠습니다 이게 지금 며칠 전에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로톡 서비스가 불법이 아니다는 발언 관련해서 입장문을 낸 것 같은데 당시 발언을 좀 볼까요? 네 법조계에 따르면 박범계 장관은 지난 14일 법무부 정부 과천청사에서 최성진 코리아 스타트업 포럼 대표 최항집 스타트업 얼라이언스 센터장 등 스타트업 단체 관계자들과 가진 간담회에서 로톡은 변호사법 위반이 아니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날 박 장관은 변호사법 위반이 되려면 특정 사건을 변호사와 연결해주고 그 대가를 받는 구체적 행위가 있어야 되는데 로톡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튿날인 15일 법무부는 다시 입장문을 내고 박범계 장관은 지난 4월 12일 소관부서인 법무실로부터 로톡의 운영 형태는 변호사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검토 의견을 공식 보고 받았다고 밝혀 박 장관 발언의 배경에 대해 설명을 했습니다 심지어 얼마 전 변협 총회에서 통과된 회원들의 플랫폼 가입을 금지시킨 변호사 윤리장정도 직권 취소할 수 있다고 입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네 이게 지금 변협하고 전국 14개 지방 변호사회가 박 장관 발언을 정면으로 반박하는 입장문을 냈는데 워딩이 상당히 센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변협과 전국 14개 지방 변회가 오늘 공동으로 발표한 입장문 제목은 대한민국 사법 정의가 자본에 예속되는 사태를 우려한다입니다 입장문에서 직접적으로 박범계 장관이나 특정 업체를 거명하진 않았지만 말씀하신 대로 워딩이 전반적으로 셉니다 박 장관 이름을 적시하진 않았지만 로톡 서비스가 변호사법 위반이 아니다는 박 장관 발언을 헌법 조항까지 끌어와 적극 반박했는데요 더불어 변협의 법률 플랫폼 서비스 변호사 참여 제한 규정 시행은 기득권 지키기라는 반대쪽의 주장도 조목조목 반박했습니다 네 먼저 법 위반 관련해서 뭐라고 했는지부터 좀 볼까요 네 입장문은 먼저 소비자가 법률 플랫폼을 통해서만 소통이 되는 이런 방식이나 변호사를 광고 수단으로 삼아 법률 플랫폼 업체 자신을 광고하는 점 등 일반적인 광고 업체와는 다른 영업 방식을 지적했는데요 구체적으로는 소비자는 업체가 제공하는 고유 변호를 통해서만 변호사와 연락할 수 있는 점 소비자와 변호사의 직접 연결을 차단하고 있는 점 그리고 상담료 등을 법률 플랫폼 업체의 계좌를 통해서만 입금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점 등을 성명서는 지적하고 있습니다 네 이를 통해 변호사들을 플랫폼에 종속시키고 있다는 건데 성명서는 또 일부 법률 플랫폼 서비스는 콩밥 식당 등 변호사에게는 금지된 자극적인 광고를 버젓이 하는 등 실정법인 변호사법을 무력화하며 사실상 제약 없는 영업을 하고 있다고 질타했습니다 네 이러한 영업 형태를 종합하면 법률 플랫폼은 지난 수십 년간 변호사법이 엄격히 금지하고 있던 사무장 로펌이 온라인 형태로 구현된 것에 불과하다는 것이 성명서의 주장입니다 네 이게 법률 플랫폼 불법성과 함께 위험성도 지적했다고 하는데 이건 어떤 내용인가요? 네 위험성 관련해서는 크게 두 가지 측면 즉 플랫폼 독점과 변호사 종속 문제가 바로 그것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타 온라인 플랫폼 사업의 사례에서 보듯 1등 법률 플랫폼 사업자가 사실상 국내 법률 시장을 독점하게 될 가능성이 농용하다는 것이 변협의 인식인데요 네 이 경우 위 법률 플랫폼 사업자는 일정 시점에 상장 등을 통하여 투자 수익을 극대화하여 실현하고 네 사업체가 외국 대형 플랫폼 업체나 국내 대기업 자본의 손에 넘어가는 상황을 배제할 수 없다고 성명서는 지적하고 있습니다 네 실제로 지난 2000년 창업한 국내 최대 판례 검색 서비스인 로엔비는 설립 12년 만인 2012년 캐나다 다국적 미디어 그룹인 톰슨 로이터스의 손에 넘어간 전례가 있다는 것이 변협의 설명인데요 네 네 공교롭게도 로엔비 창업 멤버이자 경영권은 매각하는 데 참여했던 인사가 현재 로톡에도 합류해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네 공교롭다면 공교로운데 변호사 종속 문제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가요? 네 네 네 네 변협 등의 우려입니다 네 변호사 윤리 장전이 73%의 압도적인 참석률로 통과된 것도 변호사들이 이런 플랫폼 업매 독점과 변호사 종속 이에 따른 사법 정의와 인권 옹호의 후퇴, 훼손 등 문제점을 명확히 인식하고 있다는 것이 변협의 설명입니다 네 네 취지는 알겠는데 그래서 뭘 어떻게 하겠다고 대안 같은 것을 제시한 게 있나요? 네 있습니다 변협 등은 입장문에서 손쉽고 편리한 접근과 소비자 선택권 확대 등을 온라인 법률 플랫폼 서비스가 가지는 순기능을 살리기 위한 변호사 공공정보 시스템을 개설할 것을 제안했는데요 대법원 전자소송이나 국세청 홈텍스처럼 법률 사무와 변호사 직무의 공공성이 유지되는 공정한 방식과 태양으로 소비자의 편익을 도모할 수 있는 대안을 설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관련해서 변협 등은 함께 지혜를 모아주길 당부한다면서 법률 플랫폼 문제점을 해결하고 대안을 모색하는데 정부와 국회 등 유관기관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호소했습니다 그러면서 비슷한 문제와 고민들을 안고 있는 세무사 등 다른 전문 직역들과의 연대도 강조했습니다 사명감을 가지고 시장에서 소외되고 자본에 예속화하고 있는 여타 직역단체들과 연대하여 플랫폼 사업 폐단 철폐와 플랫폼 서비스 공정화 실현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혁신이 피할 수 없는 시대의 흐름이라면 역설적으로 그 혁신이 불러올 세상에 대한 성찰과 고민이 반드시 병행돼야 한다고 이종혁 변협회장과 김정욱 서울변회장 등 14개 지방 변호사의 회장들은 한 목소리로 거듭 강조했습니다 지금은 장외 여론전이 거센데 8월 4일 법률 플랫폼 참여 금지 변호사 광고 규정이 실행되면 그때는 진검승부가 시작되겠네요. 지켜봐야겠네요. 오늘 잘 들었습니다 일상생활에서 부딪힐 수 있는 법률 문제를 법제처 생활법령 정보와 함께 알아보는 알송달송 솔로몬의 판결 오늘은 임대차 계약 해지 얘기해보겠습니다. 박아름 기자 나와 있습니다. 박 기자, 임대차 계약 해지? 어떤 상황인 건가요? 네, 땅주인 김모 씨는 A 모델하우스 회사와 견본주택 건축을 위해서 임차 보증금 1억 원 그리고 임차 기간은 3년으로 한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러면서 임대차 계약서의 특이사항으로 견본주택 건축 목적을 명시했습니다 그러나 막상 계약을 체결하고 또 견본주택 건축 진행을 추진하다 보니까 해당 토지의 견본주택을 건축할 수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이에 모델하우스 회사는 임대차 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임대차 보증금 반환을 청구했습니다 하지만 땅주인 김 씨는 계약 기간이 한참 남아있다면서 보증금을 돌려줄 수 없다는 입장인데요 이 경우 법적으로 보증금을 돌려줘야 하는지가 쟁점인 상황입니다 이게 중대한 사정변경이라고 했는데 관련 판례 같은 게 어떻게 되어 있나요? 네, 말씀하신 대로 이 사안은 계약 이후 사정변경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거나 해지할 수 있는지가 핵심 쟁점인데요 사정변경의 원칙은 계약 준수의 원칙의 예외로서 인정되는 것이므로 그 요건에 부합하는지가 매우 중요합니다 대법원 판례를 보면 계약 성립의 기초가 된 사정이 현저히 변경되고 당사자가 계약의 성립 당시 이를 예견할 수 없었으며 그로 인해 계약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당사자의 이해에 중대한 불균형을 초래하거나 계약을 체결한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계약 준수의 원칙의 예외로서 사정변경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거나 해지할 수 있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이게 사정변경을 사유로 한 해지 요건이 상당히 까다로운데 이번 사안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대법원은 모델하우스 측 입장에 손에 들어줬습니다 대법원은 이에 땅 주인도 그 무렵 이 사건 토지의 견본주택을 건축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며 이 사건 임대차 계약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은 원고와 피고 사이에 중대한 불균형을 초래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봐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법제처는 이 사례는 사정변경 원칙의 요건에 부합된 것으로 모델하우스 회사의 계약 해지는 적법하고 땅 주인은 모델하우스 회사의 임차 보증금을 반환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계약 당시 예견할 수 없었던 중대한 사정변경이 있다면 계약 기간과 상관없이 적법하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사정변경 원칙 얘기 오늘 잘 들었습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곧 단행될 검찰 중간 간부 인사에 대해 역대 최대 규모라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월성 원전 수사 등 정권 관련 수사팀 교체 여부가 주목을 받고 있는 가운데 박 장관은 이번 주 중 검찰 인사위를 열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여직원들을 강제 추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오거돈 전 부산시장 1심 결심 공판에서 검찰이 징역 7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일회성이나 충동적이라고 볼 수 없는 권력형 범죄라며 이같이 구형했습니다 배우 한예슬이 자신에 대한 각종 사생활 의혹 등을 제기한 유튜버들을 고소한다고 밝혔습니다 한예슬 측은 김용호 연예부장 등 유튜브 채널은 물론 악의적인 게시글과 댓글 작성자들을 명예훼손 및 모욕죄로 고소장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나이트클럽 입장을 제지당하자 석유통을 들고와 불을 지를 것처럼 난동을 부린 50대 남성에 대해 1심에서 징역 6개월이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이해할 수 없는 변명을 하며 반성의 기미를 찾아보기 어렵다면서 이같이 선고했습니다 6월 21일 범죄방송 노트데이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